안녕하세요 수고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침에 구매해놓고 흔들변에 조립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점심에 먹는 서브웨이입니다. 아 드림 죄송해요. 쿠션에다가 집에 있던 거 안 쓰던 거에 제법 그럴듯하죠? 바닥에 쿠션 하나 더 깔면 완성이에요. 이만큼 저거 너무 열심히 재밌게 타서 어지러워. 너무 재밌게 타는 것 같아요. 흥믄이. 일단 서브웨이. 메뉴로 적혀있던데? 메뉴로 적혀있던데? 뭐로 시켰나 봅시다. 돈도 없는데. 그래도 새해이니까. 비일지 15. 너무 배고파서 15세트에서 추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샀어요. 20세트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고 안 보고 샀어요. 빵 허니호트. 오트밀이라서 했었는데 허니호트네 여기는. 아메리칸 치즈. 치즈는 모짜렐라도 있던데 느끼할까봐. 그냥 아메리칸 치즈로 했고. 토스팅은 토스팅하는 거. 소스는 추천 소스 아무거나. 세트로 라즈베리 치즈케잌 선택해서 쿠키 안 했구요. 근데 이게 쿠키인지 모르겠네. 닥터페퍼로 해서 배달비 3,500원은 좀 비싼데. 서브웨이가 좀 비싸긴 하죠. 서브웨이가 좀 비싸긴 하죠. 서브웨이 12,700원이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쿠폰은 없었어요. 서브웨이 장바구니 소핑백. 남대 것보다 내가 다 시켜서 처음 봐. 이거 찍으면. 매우만족 설문조사 하면. 매장 방문식 구매식 쿠키를 무료로 드린대. 근데 나는 매장 방문 안 해가지고. 딱히 모르겠다. 시간되면 하고 아닌 많은 게. 닥터페퍼 선택할 수도 좋네요. 얼음도 따라놨는데 비공차 다 마시고. 닥터페퍼 치워두면 되겠다. 맥말라. 마즈베리 어쩌고 봐. 요겐요. 쿠키인가 이거지? 쿠키는 안나거든. 마즈베리. 쿠키 아닌지 제가 선택했는데. 마즈베리. 쿠키 아닌지요. 케이크인 줄 알고. 하긴 이 가격에 케이크로. 할라픈이나 올리브 있으면 많이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. BLT. 제가 좋아하는데. 어릴 때 잘 먹고. 고딩 때 좀 많이 먹었어요. 따라놨젠이로 많이 안 먹어보고. 이것만 먹으면 제 최애라서. 무난하게. 세런드도 말고. 제가 좋아하는 물을 시켰고. 어렵다고 하면 먹어야지. 올리브 많이 넣어다가. 시작하자마자 올리브 튀어나오는게 싫어해. 치킨. 할라픈이랑 올리브 진짜 많이 넣어주세요. 알자마자 올리브 막 튀어나오. 아니지. 올리브 좋아해요. 올리브. 보물쌈. 개그채널에. 올다임 이렇게 나오는데. 베이컨, 토마토, 양파, 올리브, 오이, 할라피뇨, 고추, 요것도 베이컨. 짐 꿀꺽 맛있겠다. 열심히 먹어보자. 호밀빵에다가. 또 토스팅까지 넣은 거 너무 좋아. 먹어보자. 어떻게 맛나 호밀? 호밀. 바삭하고. 할라피뇨 고추 때문에 좀 매운데. 토마토가 잡아주고. 베이컨. 쫀득쫀득 되게 맛있어.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어. 15cm가 좀 아쉬울 정도로 되게 맛있어. 만족스러워. 양파 맛 대박. 햄버거보다 오늘은. 서브레이가 땡겨가지고. 진짜 맛있겠죠. 마요네즈 좋아. 매콤한 게. 잡아줘서 어차피. 그렇게 안 느끼해. 배고팠는지. 허겁지겁 다 먹으면 돼. 콜라 조금 넣었어. 저거 좀 치울게요. 나중에. 고기하고 잘 먹어줬요. 소금. 고기. 고기. doctrine. 패배. 한마디를 많이 넣어달라 그랬는데. 좀 많이 매워가지고. 괜히 넣어달라 그랬나 하다가. 약간 느끼할 때쯤. 하나씩 껴먹어가지고. 딱 적당히 맛있었어. 한마디를 많이 많이 더 너무 좋네. 맵긴 한데. 후- 냄새는 합격! 근데 아까 한입 살짝 먹어봤는데 밀가루 맛 좀 나갖고 거부감 들어서 안 먹었어요. 그냥 왔는데 먹어봤어요. 한입 물었죠? 직감이 밀가루 씹는 느낌이 나 거부감 더러워. 냄새도 그렇고 근데 먹어보면 달달한데 조금 덜 살고 견과류 쿠키맛? 괜찮은 것 같아. 따로 촉촉하고 따로만 익숙해지는 맛. 처음에 식간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토핑도 먹어. 봐야지 알겠죠? 라즈베리 맛나? 기억도 안나네. 크게 부어서 음 딱딱한데 라즈베리 냄새가 살짝 나. 하얀 부분도 먹어볼게요.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마카나미아 같은데 하얀거는 맞네요. 하얀 부분도 맛있다. 별로 맛만 안먹는 것 같은데 달달한 맛? 필천성으로 먹었나? 똑같은거는 라즈베리만 뱀맛인 것 같은데 먹어보자 음 얘가 좀 더 바삭하다 이게 더 맛있네 하얀거는 밀크맛 음 이거 훨씬 맵다. 밀크인데 화이트초코맛도 조금 나고 좀 더 바삭해 얘가 더 낫다. 이거 추천 이거 저거는 별로 약간 비건쿠키 같아 콩노쿠키 식물쿠키? 그런게 있을리가 없지 있나? 내가 쿠키 별로 안좋아해서 이만큼만 먹고 다음에 먹을게요. 가고 와 재확인